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8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붙잡혔는데, 조직원 중에는 현직 대기업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입금한 돈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자동차 트렁크 아래를 여니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자물쇠를 따자 검은 가방이 들어있고, 안에는 카드와 현금 따발이 보입니다. 우리 경찰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을 덮친 순간입니다. 이 사이트 총책 A씨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8년 동안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배팅을 위해 입금된 돈만 약 1조 원, 수익금은 566억 원입니다. 총책인 A씨와 B씨는 국내와 말레이시아의 인출팀과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고액 배팅 회원은 별도로 특별 관리에 매출과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올해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해 말 총책 2명을 현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운영자 30명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는데, 현직 국내 대기업 직원도 있었습니다. 일과 후에 집에 가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 경찰은 추가 범죄 수익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도피 중인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ick itBC 이혜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